봉투데이 헤이블제품의 오티모스 LTE2 가죽 케이스입니다. 박스안에 케이스가 되어있고 가죽 소재는 사피아노 가죽 천연 소가죽으로 되어있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엠보처리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시면 오돌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품을 개봉하면 안에는 여러 장의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카드 포켓이 되어있고요. 안쪽에도 간단하게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습니다. 핸드폰을 고정할 수 있는 사출 케이스가 부착이 되어있고요. 제품맥 제품맥 고춧가루 잘풀어 worked hindsight 수 alte Waal 수 alte 수 alte 10 수